반갑습니다 김영민입니다. 이 영상은 울코그름에 관한 이야기님, 현이의 물생활님, 레이고님, 동호유님, 힐링맛집, 쇼츠맛지님, 나그네쌀님, 영이킴님, 강행님, 김진수님, 서초할머니님, 애쓰던님, 이은경님, 깊은바다님, 종현님, 명궁동이님, 김용궁님, 온리이번님, 샘초이님, 새쌍둥이연리지님의 성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율구독료 보내주신 4시 10분의 제작자 여러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출발합니다. 지금 MBC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MBC가 법인세 탈루로 국세청으로부터 520원의 추징을 받게 됩니다. 재밌죠? 사람이 거짓된 삶을 살면 이렇게 스텝이 꼬입니다. 지난 5년간 MBC를 이끌던 사람들, 기업의 법인세 인상, 고소득자의 소득세 인상 이런 거 주장하던 사람들 아니에요? 본인들이 기업이고 본인들이 고소득자가 되면 사정이 달라지나? 솔직한 말로 세금 탈루하고 회사 망해가도 지소득 챙기던 인간들이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면서 국민들 속여온 거죠. 그래서 망신당할 거 개망신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좌우를 떠나서 그런 위선자들이 싫은 거예요. 이건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선악의 문제 아닐까요? 그리고 그들의 MBC가 얼마나 기괴한 조직이었냐면 경영 위기를 합시고 연말에 직원들에게 쌀 돌리는 것까지 다 빼고 직원들 업무 추진비, 진행성 경비 다 삭감하고 그리고 임원과 본부장끼리 지들끼리 업무 추진비 엄청 썼는데 지금 그게 절차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 사단이 난 거죠? 본인들은 공격받을 일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본인들은 초보적인 위치에서 누군가의 비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지 남들 다 하는 절차도 안 했어요. 이걸 언론 탄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지금 탈탈 털어서 먼지 하나 나오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MBC를 두고 언론 탄압이니 뭐니 하는 사람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속사정을 아예 모르는 거지. 이번 세무조사는요. 2018년, 19년, 20년, 3년에 대한 회계 자료를 바탕으로 합니다. 업무 추진비를 탈루한 것으로 지목된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박성재, 최승호. 누군지 알아요? 사장입니다. 탈탈 털어서 먼지를 찾는 게 아니라 사장부터 썩어있는 조직을 그동안 누군가 비호하다가 이제야 일반적인 기준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시작부터 이상했던 걸 바로 잡는 겁니다. 2018년에 어마어마한 성과들을 나눠 먹죠. 정권이 바뀌었는데 왜 그들이 보상받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MBC의 사장, 부사장, 감사 9명의 본부장 이렇게 12명한테 한 해에 7억 원가량을 업무 추진비 명목으로 뿌리죠. 세법에 따르면 업무 추진비는 다들 아시다시피 법인 비용 처리 증빙이 필요하죠.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이런 게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게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 안 해요. 이거 누가 모르냐고.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범위세 탈루라고 하는 거예요. 투명성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라고 받아치는 겁니다. 그걸 탄압이라고 들어놓고 다 같이 호응하는 것도 한심한데 이게 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한 게 아니에요. 2019년에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천억대 영업적자를 기록하면서 본부장들에게 연 3천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주는 게 말이 되냐. 그때 최승호 사장 쌩깠잖아요. 누구 믿고 쌩깠을까요? 그 시절에 대한민국은 방송문화진흥회가 자기 역할을 해도 대통령이 그걸 밀어줄 의지가 없으니까 최승호는 배째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도 그러다 만 거죠. 그거 특혜 아닙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특혜 아니에요? 최승호, 박성재 이런 사람들의 정의감이 얼마나 역겨운 건지 실감이 되십니까? 여기서 더 추잡한 포인트는 저 사람들이 저렇게 힘을 가지기 직전에 박 대통령 그리고 국정원장 특활비 문제 까면서 저 자리까지 간 겁니다. 역겹죠.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우익활동입니까? 기업의 전현직 임원이 업무 추진비를 탈루한 정황이 있으면 조사에서 법적 책임을 묻고 그 죄가 발견되면 이를 감독하지 못한 감사국,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다 책임지자! 이게 우편향 발언입니까? 이 좌우가 무슨 상관 있죠? 제가 한 말에 어떤 이념이 들어가 있죠? 이게 왜 우편향이고 이게 왜 탄압입니까? 제가 오늘 한 주장에 어떤 이념이 있습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좋은데 사안별로 모를 때는 쉴드를 지지 마십시오. 무식해 보이니까. 이벤트 MC 보는 김혁민이도 이 정도는 압니다. 100만원의 명품 MC, 행사섭에는 김혁민의 MC100, 화환꽃배달은 1850410, 4시플라워. 한글자막 by 김혁민의 MC100, 3M, 5시플라워. 이 년은 Burada 화면의 상관은 신의 1.000 мар Takeover. 황금 MC 100810, 4시플라워. 이 년은 где, 이 년은 기회에 진입니까? 한글자막 by 한효정